재미를 살려는 드릴게, 득지! 너냐? 날씨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라고 했어요. 동원, 땡땡. 땡땡 참출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감독은 감독이야. 어? 문제래요? 근데... 잘 써! 감독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동원이 형은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감독 같았다. 진짜 아프지, 진짜 아프지. 가만히 있어! 감독이었다가 박성광이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부담감 때문에 드디어 오늘 왔구나. 믿어지지. 어? 아니 믿어지지. 하란 얘기는 아니었네. 아니, 노릇이. 단래를 잘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 그래, 그래.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익이 형 대신 왔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알았을까요? 더 먼저 왔죠. 엉망을 낳았으면 할 수. 이 서서울 잔데. 저도 이랬었나요? 개그맨에서. 어떻게 얘기해도 되나? 아유, 개그맨 형들도. 여행성 챙기시는 분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근데 그... 에어ひ이 situ. ент